사랑한 나, 수호 KT 위즈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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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은 우리 저번주에 2승 살펴 했죠? 내일하고 뭐래 하면 일단 균형을 맞추는 거니까 여러분들 아직 초반이라곤 하지만 여러분들 내일은 꼭 이기길 기도하고 고생한 채로 스태프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여러분들 또 대구운동 부산운동 다 무섭게 갑니다 이틀씩 여러분들 자 너무나 감사드리고 내일도 꼭 많이들 가시길 내일은 꼭 이기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맘불로 철학 여러분도 인사하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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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믿고 가세요